네 안녕하세요 전도사 안철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 어거슨 선생님이나 아니면 개혁신학의 다른 책들을 고전들을 볼 때 미리 배경지식으로 어떤 것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나눔을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게 됐냐면 제가 어제 코넬리우스 반틀 선생님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부분을 성령의 내적 증거의 필요성이라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 성령의 내적 증거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읽다가 아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비존재 그리고 혼돈 이런 개념을 다른 식으로 오해하시겠구나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 분께서도 이제 제가 인식론 영역을 나눌 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배경지식이 조금 없으셔서 좀 오해하셔서 이게 반틀 선생님께서 부정하셨던 존재 비존재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그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어제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 개혁신앙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조금 실수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뼈아픈 나눔을 하자면 사실 인터넷에서 수많은 무슨 개혁교회를 외치시는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나누시는 게 조금 사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말에서 아 그분들이 튜레틴의 책을 칼빈의 책을 어거슨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배경지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으신 분들이 조금 사실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책을 추천하시고 그러셔서 또 그런 걸 말씀하시고 해서 되게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존 밀턴의 신라건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존 밀턴의 신라건은 청교도 사상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저는 들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서양 사상사에서 배경이 되는 거는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입니다 저희가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을 보고서 그런 사상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서양 철학사에서 아 이쪽에 형이상학이 어떤 거구나 아 이쪽은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들을 했구나라는 걸 알 때 어 그런 왜냐하면 서양에 있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당대 최고의 학문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말하는 걸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분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의 작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서 또 바라보는 게 굉장히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검색해보시면 나오실텐데 어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예전에 있었던 걸 한 번 보시면 인문적인 영역이 굉장히 잘 가르쳐줬던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거슨 선생님의 책만 보더라도 정말 수많은 책에서 저희가 마치 영화 좋아하는 지금 월드컵 기간이라서 축구 보러 가자 이런 느낌처럼 우리 빨리 베르길리우스 거 보러 읽으러 가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들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사상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게 언어적인 도구였구나 우리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민족의 그런 문화적인 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할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사피어 워프 가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했었고 또 우리가 그 토를라이프 봉안이라는 그 루터교 학자의 그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 사유의 비교라는 책이 정말 그게 정말 보물 같은 정말 많은 연구가 된 책이기도 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아 칼빈 선생님과 튜레틴 선생님의 책을 읽기가 어려우셨던 분 아니면 읽고 얘기를 해도 저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좀 의아하거나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넓게 넓게 베르길리우스와 호메로스의 책도 보시면서 근데 또 그거 우리가 그거 아무 지식 없이 보면 또 그것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도 다양한 지식들을 접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개혁신앙 선배들이 정말 말하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분별해 가면서 올바른 사상적인 그 기반이 바르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그래서 이렇게 아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거는 그냥 드립다 그분들이 칼빈과 여러 가지 개혁주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틀리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런 거 때문이구나 나누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그런 거 꼭 한 번 살펴보시면서 연관성을 살펴보시면서 좋은 진전이 있길 예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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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